예전에 방송사별로 축구선수들 따라하고 이런거 많이 했었는데 약간 우리나라 축구중계 따라하고 영어 등건 따라하고 먼저 한국축구중계 네 축구를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상암 월드컵 경기장입니다 김신우 패스합니다 안쪽으로 바꿔 이동국적으로 슛골 이동국 그냥 간단한거 그냥 이렇게 하는데 이제 EPL같은 경우는 헬로 그리스마일리그 헬로 그리스마일리그새드 인서울ыс Cass polyp 독일이요 독일 Bonjour üfk моей 없 tal 제가 Allan 흥미안 성합수수수 오늘 언제 전 벅샹 프랑스랑 섞인 것 같은데 중국 이제 다자 하우워실도 난 제 생각부터 농인 홍익 해운 주는 하이리 다가와 진으로 한도로 펭쥬 나만 쉽 마이 다음마 안할 탱다예설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탱다예설이요? 저기서 크로스 올려줬으면 됐잖아. 왜 저기서 크로스 안 올려져가지고 오늘 평점 다 파지잖아. 저렇게 해서 부상당하면 시즌 아웃인데 그러면은 다시 우리나라 국대도 못 뛰잖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